그렇다고 Tomato 이 탕수육 여러분 안녕하세요 람램 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마비큐 잘먹겠습니다 와 진짜 커 와우 너무 멈췄 너무 맛있어 오징어 와 진짜 부드럽다 오징어 비게 와우 오징어 뭐야 이거 너무 커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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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는 매콤하고 매콤해요 푹 찍어서 너무 맛있어서 두꺼운 Gerry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가지고 왔어요 봐보세요 보여줄께요 앗 뜨거 요거를 고기 이거 올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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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물 시간 쉽고 마음 깜짝 가득 그냥 먹었 forget 엄청 쫍쫍쫍 혀떡 가끔씩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 닭다리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다 고기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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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앞에서 촬영을 줬는데 배에서 꼬르르꼬르르 얘기하나가지고 얼른 먹고 오빠 줄게요 엄청 부드러워 일부러고싶어요 되게 맛있어서 쭈욱 그래 오늘 자이언트 바베큐립을 먹어봤는데 속살이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따뜻할 때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하는 내내 차갖고 어디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서 집중이 안 됐습니다 원래는 오빠가 이거 줘야겠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